예 반갑습니다 운동하나총각 정관입니다 원래 오늘 여기 산에 등산하러 왔는데 지금 갔다 왔어요 내려오는 길에 요 철봉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머스러미나 좀 연습을 하다가 가려고 많이는 못하지만 하다 가려고 지금 정상까지 갔다와서 힘이 없다 되겠죠 안되면 어쩌지 워낙 머스러미 연습을 안해놓으니까 이제는 보면 네네 그럼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zi의 시작을 해주세요 좀 더 해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요 좀 더 해보세요 그러므로 해보십시오 이제 다 먹으면 좋겠어요 지금 눈을 구입해 두 번까지는 못하겠다 손이 너무 아파 손이 다 까 줄 것 같아 두 번까지는 못하겠다 손이 너무 아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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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안되네요. 잘 안되네요. 잘 안됩니다. 차오르기 멋으로는 운동신경이 좀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. 반동을 좀 잘 치고 이 힘의 원리 감이 좋으신 분은 좀 빨리 되지 않을까 그래 쉽네요. 어스럽도 그렇지만 내가 봤을 때 둘 다 힘보다는 반동. 반동 치료 요령 반동의 힘을 잘 살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왼몸 운동 하시는 분들 있죠. 대부분 체중이 다 가볍더라구요. 키가 크나 작거나 60키로 중반 아니면 후반이라 딱 그 정도를 유지하시는 것 같더라구요. 근데 저는 체중이 80키로 정도 나갑니다. 그래서 더 안되는 것 같기도 하고. 아무튼 그렇네. 몸살나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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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에 갔다오고. 완전히 뒤지겠다. 뒤지겠어. 어우. 파라. 여기서 또 집까지 걸어가야 되는데. 여기서 상관이 넘네. 내 생각에 여기서 집까지 1시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구요. 다음엔 또 뱉도록 하겠습니다. 양기이나 먹을까? 에너지 충전하자. 목마르다. 배 살짝 찌그러. 마침내. 마침내. pipelines. 목마르다. 이리esome.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트위터테이크 랩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